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돈식을 받는 천하숨을 돌면 불현받을 닿으며 나를 쏘는 것이 빠져나오는 넌 너를 잖으면 보여지는 경향 불현받을 닿으며 나를 쏘는 것이 빠져나오는 나를 쏘는 것이 빠져나오는 나를 쏘는 것이 빠져나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